안녕하세요. 다이카었습니다. 꽃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피고 있어요. 오늘 중부 온도는요. 아침 밤기온이 0도구요. 낮기온이 6도에요. 너무 따뜻한 것 같아요. 살 것 같아요. 근데 내일은요. 밤기온은 0도고 낮기온은 8도랍니다. 아이고 오늘보다 더 더워지죠? 이럴 때는요. 창문을 좀 열어놓으셔도 돼요. 5도 이상일 때는 활짝 열어놓으세요. 환기를 좀 시키시고요. 통풍을 시켜야 됩니다. 통풍이 안되면 곰팡이가 많이 피워요. 저도 요즘 아직 곰팡이 많이 핍니다요. 될 수 있으면 온도 체크 잘 하셔가지고 활짝 환기를 시키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5도 이상이면 이런 스트랩트 카루프스 이런것도 조금 춥기는 하지만 괜찮아요. 바깥 온도가 오늘 6도잖아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냥 활짝 열어제 켜셔가지고 이렇게 환기를 좀 시켜주세요. 가장 중요합니다요. 환기가 그리고 오늘 이제 요렇게 온도가 요렇게 될 때는 전체적으로 물을 주세요. 샤워기로 통풍 싹 열어놓고 전체적으로 물을 주시고 내일 온도가 엄청 올라가잖아요. 그럼 뭐 내일 주셔도 되고 모레도 날씨가 좋아요. 팔짝 열어제키고 이렇게 물관리 하시기 바랄게요. 꽃들 한번 보겠습니다. 후쿠시아 요렇게 해서 연탄가리 그대로 빼서 요렇게 옮겨 심어서 요렇게 좀 분갈이 해놨고요. 꽃 구경 좀 해볼게요. 할리퀸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요즘 아직 꽃이 겨울 내내 줄기차게 피었어요. 줄기차게 피었다가 이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오데사에서 온 선물 그 다음에 요거 나중에 좀 가지고 온 거죠. 요거 뮤직 골든 뮤직텀 사랑하는 소녀입니다. 자 요런 거는 늦게 가지고 와가지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꽃을 올리고 있고요. 나머지는 꽃이 다 피었어요. 펴가지고요. 밑에 이렇게 아래 내려와가지고 다음 꽃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꽃대가 이게 새순이 쭉쭉 뻗어 나와야지 다음 꽃대가 올라와요. 꽃이 지고 나니까 어때요? 이렇게 형편없어요. 근데 묵은 줄 있죠? 이런 건 다 잘라내고 잘라내니까 이렇게 작아졌어요. 그러면은 해순이 나와야 돼요. 얼만큼? 이만큼 자라야 돼요. 이렇게. 쭉쭉 자라 올라야지 많이 이제 또 꽃대를 올려줍니다. 자 이거 엄청나게 꽃이 피던 와우예요. 그동안 한 두 달 동안 자랐는데 어때요?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이렇게 쭉 한 3개월 정도 쭉 자라 올라와야지 다시 꽃대를 피워갖고 3,4개월 또 화려하게 이렇게 꽃이 핍니다. 이거는 그 파티걸인데요. 이것도 새순이 이제 이렇게 돋아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 대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자라야 잎이 새순이 나와야지 다음 꽃대가 또 쭉쭉 올라와요. 1년 내내 계속 피진 않더라고요. 새순이 쭉쭉 나와지 됩니다. 스카프는 이렇게 관리해 주시고요. 이거 샤넬향 제비꽃이요. 엄청 이쁘죠. 향기 나나요? 이러는데 향기 정말 은은하고 고급스럽게 납니다. 이름이 샤넬향이잖아요. 샤넬향수처럼 납니다. 이거 진짜 납니다. 이건 3년생이에요. 오래됐어요. 자 이거 합작 잘 됐죠? 파란거 초연초. 이건 다은이고요. 이거는 원종 후리지아 보라입니다. 이렇게 생겼답니다. 꽃핀지는 한 보름 넘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메디어칼카라고 하는 단이에요. 자 이거는 초연초고요. 차가후룩스 분갈해 놓고 이런 상태고요. 이거는 청노룩이에요. 청노룩이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 올라옵니다. 작년에 묵은 주입니다요. 선물 받은 후루겐스 바람꽃 이렇게 피었습니다. 아이고 예쁘네요. 여기 하나 더 올라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엔젤카랑코에인데 작년에 키우던 거예요. 어마무시합니다요. 꽃이 말도 못하게 열렸어요. 이렇게. 지금 이제 요즘 이렇게 나오고 있죠. 키우기 정말 쉽습니다요. 이거는 그냥 일반 카랑코에처럼 그냥 키우시면 돼요. 배수가 잘 되게 이렇게 해서 키우면요. 흙만 물 뭐 한 3, 4일에 한 번씩 이렇게 주고 자라면 정말 잘 자랍니다. 카랑코에 중에는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얘가요. 자 요 파비어가 드디어 피웠어요. 우리 집에. 이야 신비하죠. 여기가 이렇게 슬리퍼 앞 그곳처럼 이렇게 생겼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 파비어도요. 색감이 요건 일반적인 색이고요. 빨간색은 아주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요. 색깔별로 이렇게 가격이 또 다르더라고요. 목마가렛 요것도 연탄가리식으로 요렇게 분가리 했어요. 잘 활짝 하고 있고요. 이야 상농 누르기 정말 이쁩니다요. 요거 좀 보세요. 요거 작년에 키우던 거예요. 자 두 송인데 여기 하나 더 나와서 지금 네 송이 되고요. 요것도 작년에 키우던 건데 요렇게 하나 올라오네요. 요건 올해 구입한 거고요. 요거는 올해 선물 받은 거예요. 요렇게. 산반화. 무늬가 요렇게 막 이렇게 퍼져 있죠. 요렇게 산. 산 할 때 산반화. 요런 화형을 산반화라고 합니다. 아이고 이쁘죠. 요게 벌써 하면 내촉지 올라오는 거예요. 꽃이. 원정 시클라멘에 이렇게 꽃을 지금 피고요. 요거 의정부 들꽃에서 요거 14,000원짜리 두 개 가져왔잖아요. 꽃이 굽힐 것 같아요. 아이고 다른 게 피었으면 좋겠어요. 랜덤으로 요게 오잖아요. 그리고 요거 토끼 쌀이고요. 요거 히말라야 행초. 꽃 좀 많이 피었죠. 또 그때보다. 요거 다 털고 옮겼습니다. 명품으로 피고 있는 우리 집 초연초요. 아유 정말 커요. 이게. 이 영상에서 이렇게 작아 보이는데요. 한 뼘. 두 뼘. 이 폭이 한 40cm 정도 됩니다. 해 따라서 요렇게 피고 있는데 지금 한 두 달 피었죠. 꽃이요. 저요. 저도 피기도 하지만 요렇게 해서 따냅니다. 요렇게. 자 다 된 거를요. 이거 꽃이요. 한 3, 4개월 필 거예요. 2개월 이상 피었어요. 지금. 근데 반도 못 피었어요. 아직. 정말 개화가 길게 일어나는 요런 꽃입니다요. 자 요렇게 피고 있고요. 요거 랜디. 요것도 그냥 연탄가리입니다. 반만 털고 했어요. 요건 다 털고 했어요. 3단 행초. 다 털고 한 지가 한 일주일 안 됐어요. 요건 선물하려고 제가 요렇게 심었는데요. 아직 활착이 조금 늘 된 것 같아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요. 요건 엘리자베스 사랑초예요. 사랑초가 오늘 오래간만에 봅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요거 대문자초. 이어의유화. 다른 대문자초도 이렇게 피고 있어요. 저. 세상이 웬일입니까. 이거 여름에도 피었는데 지금 떠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대문자초가. 요즘 겨울에도 이렇게 열심히 잘 피고 있어요. 싱통방통이들이에요. 자 요거는요. 원종 미니 수소나 골든벨 수소나 하고 이렇게 사종 심은 거. 그건데 두 개가 이렇게 피었어요. 자 요렇게. 약간 노랑인데 약간 좀 투명한 듯이 요렇게 보이는 게 먼저 피었고요.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자 요렇게 돼있고. 요거는 사계 꽁다리예요. 요렇게. 요거 무분주예요. 아유 잘 보이지도 않죠. 이 사계 꽁다리들이 이렇습니다. 이 사계 꽁다리는 무분주인데요. 하나는 작년에 가지고 오고 하나는 재작년 거예요. 근데 작년에 가지고 온 거는 조금 좀 이 분을 갈아 놔서 그런지 저기고 요거. 재작년 거는 꽃대를 이렇게 많이 올리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꽃대 올린 지는요. 이게 두 달이 넘었어요. 이게 12월, 11월 말쯤에 이렇게 했는데 벌써 하면 두 개를 잘라냈어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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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에 두 번째 올라오는 데거든요. 요게.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많이 올리고 있어요. 묵어야 많이 올라와요. 요즘에 이제 막 수입 들어온 거 있죠. 그런 거는 많이 올라오지가 않고 이렇게 묵어야지만 꽃대를 이렇게 많이 올려주더라고요. 쉬즈 앵초 너무 이쁘죠. 아이고 앵초 뭐. 앵초가 꽃 말이요. 행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봄에 이렇게 일찍 뵈는 꽁 앵초들이 굉장히 멋지고 아 이게 기쁨을 줍니다. 앵초들이. 이 색깔 변화되는 거 요런 것들 보면 참 이렇게 멋있습니다. 요거는 보졸레 앵초인데 한꺼번에 다섯 종이가 요렇게 피웠는데요. 또 올라오고 있어요. 밑에. 앵초들 시들면 빨리 빨리 잘라주시는 거 아시죠. 여기 밑에 계속 올라와야 돼요. 이렇게 꽃대가. 근데 시들어버리고 씨가 생기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들잖아요. 그러면은 빨리 잘라버리셔야 돼요. 이렇게 시들면. 그래야지 밑에서 계속 올려주고 시든 꽃대가 있고요. 씨를 맺게 되면 근데 더 이상 안 올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빨리 빨리 잘라버리시고요. 야 요 황금 저 저 블랙 라마탄 써서 라마탄 써서 요거 꽃 예쁘게 피고 있죠. 자 그리고요 요거 4개의 보르니아 요즘 꽃 많이 피죠. 이렇게 햇볕이 부족한데도 꽃 피느라고 아주 애쓰고 있습니다. 루비는 아직 옆에서 이러고 꽃 못 피고 있어요. 밑에 한번 보실래요 이거 빨강이 요거 초연초 작년에 거 이제 꽃이 이제 오려고 요렇게 해서 빨간색 보이죠. 이건 노랑이에요. 이렇게 노랑이. 노랑이 이거는 8천원짜리 키워가지고 이렇게 이정도로 이렇게 자랐어요. 많이 자랐죠. 팝콘 베고니아들이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이게 살아날 텐데요. 지금은 현재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그 추위에 약한지요. 날로 있죠. 날로에다가 바로 이렇게 뒷편에 날로 바로 뒷편에서 이렇게 겨울을 보내고 있어요. 다 떨어지고 이래 줄기만 이렇게 있는데 날씨가 따뜻해지고 온도가 맞으면은 밥이 많아집니다요. 이거는 뭐 추위에 어쩔 수가 없이 요렇게 자랍니다. 요 플라잉 에그도 요거는 이제 하나 7천원 주고 사가지고 온 거고 요쪽에 거는 거기서 얼어가지고 이제 폐기처분 한다는데 제가 세 개를 가지고 와서 요렇게 했는데 요것도 따뜻한데 이러고 있어요. 이것도 그렇지만 이거 요거 요거 아이고 요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거 콤보 다네요. 이것도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 저기 그 이 구금만 있는 것들 있죠. 이제 초기 트기 시작합니다요. 그런 거 물관리 잘하세요. 이제 초기 트면은요. 이제 요 끝에서 이제 이렇게 꽃이 피는데 흙이 바짝 마르면 물 주셔야 돼요. 요런 것들은 다 물 아껴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모여 있어요. 가재발 요거 노랑이고 핑크고요. 자 이건 주황인데 이제 꽃이 많이 떠서 이렇게 있는데 습도는 좋아하지만 여기는 바짝 건조하게 키워야 됩니다. 물 한 보름에 한 번씩 주시면 돼요. 자 요즘 이제 구매해 오신 것들 있죠. 자 황금 개발 저도 요거 하나 가지고 왔잖아요. 색이 진짜 노랑가게 보려고요. 위에는 습도는 좋아하지만 여기는 뽀송뽀송하게 키우셔야 돼요. 이거 물 제가 지금 이거 가지고 온 지가 오늘 5일째예요. 이게 축축해갖고 물 아직 한 번도 안 줬는데 제가 한번 우리 하우스에서 이렇게 며칠에 한 번 줘야 되는지 한번 이거 볼게요. 이거 월요일날 꽃 향기에서 이거 데리고 온 거예요. 가재냐고요. 가재냐 이거 싹 씻어서 했어요. 근데 처지지도 안 하고요. 잘 활짝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씻어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요거 신의 나리아는 아 이거 이쁘죠. 세폭인데 4,000원짜리예요. 세 갠데 이거는 그냥 차 한 잔 마셨다 이런 마음으로 가볍게 보세요. 왜냐하면 여름에 씨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관했다 다시 9월에 파정을 해야 되는데요. 여름에 이걸 죽는다고 막 이렇게 하면은 정말 스트레스 받아요. 작년 여름에 제가 이거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래서 가볍게 이렇게 한번 키워보시기 바랄게요. 이쁘잖아요.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예쁘게 볼 수 있거든요. 온도가 25도 이하까지는 얘가요. 추위를 쌀쌀해서 씻을 라면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추운 기운을 좋아해요. 펜지나 막 이런 것처럼요. 그래서 5월달까지는 아마 꽃을 화려하게 이렇게 보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연탄가리식으로 그대로 살짝만 털고 이렇게 분갈이 했는데 오늘 4일 됐거든요. 월요일날 가져왔잖아요. 아이고 꽃 잘 핍니다. 이것도 이제 이렇게 분갈이를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도 살짝만 털고 했어요. 춘절국화도. 지금 이제 꽃이 막 시작이라. 이거는 다 털고 해도 잘 살아요. 이런 것들은 그런데 꽃을 화려하게 보시고요. 난 다음에 2, 3월달 꽃을 화려하게 보시고 4월달쯤 이렇게 털고 분갈이 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흙이 괜찮아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쩔어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압축된 그런 흙에 있어요. 그 흙은 1, 2년 가거든요. 괜찮거든요. 내년까지 키워도 그렇게 해서 잘 키워보십시오. 꽃도 이것도 아이보리색하고 흰색하고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수수한 게 또 이것도 괜찮죠? 수수하게. 자 이거는 네이시아고요. 물 아껴주세요. 이거 3단 앵초 아주 뭐 이쁘게 피고 있습니다. 지금 6단째 올라가고 있어요. 예 1단 2단 3단 4단 5단 이렇게 5단 하면 다 피웠어요. 6단째 지금 올라가고 있네요. 이거는 벨라로즈 앵초고요. 이거는 장미 앵초인데요. 장미 앵초도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요. 이거는 먼저 가져왔고 이거는 나중에 가져왔잖아요. 이렇게 파스텔톤으로 이렇게 3개 보는 거하고 또 이렇게 또 다르죠. 꽃색은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랜덤으로 이렇게 한번 또 합식해서 키우시는 것도 괜찮은데요. 이것도 통풍 좋아합니다. 여기 안에 곰팡이가 필수가 있어요. 그래서 잎을 따가면서 키우세요. 꽃을 보실 때. 바깥쪽도 따야 되지만 자꾸 크면서 이게 꽃이 나오잖아요. 꽃도 따주지만 잎도 이렇게 잎이 자라나면 잎을 한 3장씩 4장씩만 붙여놓으면 돼요. 한 포기에 잎을 따세요. 그리고 이렇게 지져. 이렇게 벌써 이렇게 끝이 마르죠. 이러면 얘를 빨리 잘라주셔야 돼요. 이렇게 빨리 잘라줘야 밑에서 치고 올라옵니다. 이거는 프릴 향 시클라멘인데요. 향기 나나요? 정말 좋아요 향기. 자 이거요 향기 좋습니다. 자 이거는 연희식 글라멘 이것도 이중식 글라멘 펜지 요즘 예쁘게 잘 피고 있죠. 자 이거 가고소 흰 가고소 앵초 작년에 키우던 거고요. 대모르고요. 삼색 앵초가요. 겨울에 피고 있어요. 이렇게 햇볕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핑크로 들어오진 않지만 아이보리로 이렇게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분갈이 해놨죠. 연탄가리식입니다. 크리스마스 로즈고요. 이건 아비오 철죽이에요. 아 요게 어제 이게 오니까 상태가 안 좋았어요. 이것 좀 보세요.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서 보니까 곰팡이가 팍 피었어요. 그래서 요걸 약을 한번 뿌려놨는데 요기 아직 덜 됐네요. 요런 건 잘라내셔야 돼요. 이렇게 아직 곰팡이 그냥 있죠. 요렇게 싹 잘라내세요. 낮에 아침에 일찍 나가느라고 조금 추운 것 같아서 문을 안 열고 갔다 왔더니 저녁에 갔다 오니까요. 푹 쓰러졌어요. 그래서 봤더니 곰팡이가 이렇게 피었답니다. 자 요거 잘라내시고요. 한방에 S를 쳐야 돼요. 이렇게 해서 잘라내세요. 안으로 다 하고서 바깥에 한 6도 정도면 밖에 두시는 게 좋아요. 자 요렇게 해서 통풍 잘 지키시고요. 요건 에리카라는 거예요. 꽃이 요것도 굉장히 천천히 됩니다. 아 요거 아직도 안 피었네요. 요거 하하 진짜 올해는 요 바람개비사랑자 하향을 너무나 예쁘게 잘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칼란 디바죠. 칼란코에는 홀꽃이고요. 자 요것도 요렇게 자라다가요. 꽃이 져요. 그러면은 요렇게 따야 돼요. 요렇게 해서 요거 지죠. 지면 미워요. 요것도요. 자 요렇게 해서 따세요. 따 요렇게 해서 따면 깔끔하게 또 다음 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최하 3, 4개월 봅니다. 요. 꽃을 자 요것도 그냥 연탄가리식으로 분갈이 했어요. 요것도 4월달에 분갈이 해줍니다. 옆에 밑에 이렇게 시원하게 해서 요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가 요게 곰팡이가 썰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요게 다른데 있었는데요. 요걸 하라 옮겼어요. 그대로 그냥 연탄가리식이니까 요렇게 빼서 그냥 그대로 옮겼답니다. 장미 예쁘게 잘 피고 있고요. 요거는 줄리안 행초 청아 제비꽃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키스에스 향 카네이션 요거는 센세이션 행초요. 작년에 꺼예요. 요거는 심산 율리아나 벨벳 행초입니다. 아 정말 오래 피었어요. 두 달도 더 피었나봐요. 묵은주였었어요. 5천원짜리 그때 가져온 건데 지금 한 20송이를 잘랐거든요. 아이고 참 피는 거 보세요. 계속 올라옵니다. 영양제 알갱이 한 3알 4알 한 10알 정도 뺑 돌려서 이렇게 올려놓고 있어요. 바깥쪽으로 요런 식으로 수도 없이 올라오죠. 요렇게 묵은주가 되면 요렇습니다. 자 요거는 장수매 요거 장수매입니다. 요거 가지고 온 거 무늬백리양이고요. 자 요런 거 시클라멘 조금 좀 안 좋은 상태로 요렇게 가져온 거 할 때 요렇게 국은 나오게 심으면 잘 자랍니다. 꽃이 이렇게 예쁩니다. 요기 좀 보세요. 이게 연인 시클라멘인가 봐요. 요거 연인 시클라멘이고요. 요게 속눈썹 시클라멘이네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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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핍니다. 애기 용담이요. 추석 새거부터 계속 꽃이 피었는데요. 겨울에 좀 추워가지고 냉해를 입었었나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도 요렇게 꽃은 핍니다요. 줄기가 냉해 입고서 요렇게 됐어요. 그때 식구도 내려가는 날 아주 싱싱했었는데 여기 하협이 다졌죠. 하하 요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요거 시클라멘 토동이에서 가지고 온 아이예요. 옆에 햇볕 좀 보라고 요렇게 히아신스 위에다 올려놨어요. 토종 노루기 오늘 요렇게 피었답니다. 개화했어요. 시클라멘이요. 이렇게 분갈이 해서 축 처지잖아요. 이러면 좀 그늘에 두세요. 요기 분갈이 해서 물 요렇게 안줬는데 햇볕이 들어오니까 축 처져버리잖아요. 이렇게요. 이러면은 물 주고서 그늘로 조금 내려놓으시면 돼요. 얘랑 얘랑 같이 했어요. 요거 저기 토동이에서 이렇게 처져 있어가지고 죽을 것 같은 거 요 가지고 와서 같이 했는데 싹 씻어서 다 빨아서 했어요. 얘는 괜찮은데 요기 저면에 물이 있으니까 괜찮죠. 요건 좀 요렇게 처지잖아요. 이렇게 처지는데 한 일주일만 요렇게 조금 좀 관리하시면 똑딱 살아납니다. 물 주세요. 물 요게 어제 물 안줘서 이렇습니다. 자 요런 거 잘 자라고 있죠. 요거 불쇄예요. 아다 불쇄도 참 많이 꽃 피었습니다. 자 이거 관리하실 때 나중에 보시게 되면 여기 이렇게 마른 거 있어요. 이렇게 여기 마른 거 있죠. 요런 거를 뽑아주세요. 요기에 잘못하면 요런 것들이 곰팡이가 생겨요. 요런 식으로 밑에 깔끔하게 요렇게 깔끔하게 요런 거를 뽑아주세요. 똑똑 소리 났죠. 자 요건 유럽 패랭입니다. 요거 작년에 키우던 시즈 앵초가 아이고 요렇게 튼튼하게 잘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 좀 봐요. 그냥도 이쁘지만 작년에 요렇게 올라오는 거 이쁘죠. 요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요런 건 청화학연이고요. 벌써 피고 있었고요. 요거는 이제 사계 국화입니다. 철이 되니까요. 이게 뼈다귀만 있는 요거 장미 찔레 장미 인데 요거 좀 촉 트는 거 보세요. 요렇게 튭니다. 세월의 시간은 진짜 속일 수가 없죠. 삼색앵초도 요렇게 요거는 분갈이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꽃이 요렇게 피는데요. 희어유도 지금 이렇게 햇볕이 받으니까 조금 피네요. 요런 식으로 히오유 저 굉장히 오래 피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거는 작년에 건데 구근이 너무 가늘어서 그런지 아직 꽃대는 안 올리고 있어요. 요거 꽃대 올려내요. 좀 보세요. 요렇게 작년에 거예요. 지금 만약에 구매하신다 그러면 요거 흙배합 있어요. 배수 잘 되게 해주시면 돼요. 처음처럼 흙에는요. 처음처럼 흙 50 그 다음에 마사를 30 흙을 20 요렇게 넣어서 한번 심어보세요. 요렇게 해서 흙 냄새 맞게 조금만 넣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해마다 이렇게 꽃이 잘 봅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 요렇게 한두 촉 있던 거 하고 작년에 또 하나 가지고 와서 요렇게 해서 된 거고 이게 지금 잎이 가늘져 이게 제가 이 뿌리를 분촉을 안 해가지고 그대로 뒀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뿌리가 굵어야 꽃이 이렇게 심어보려고 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오늘 꽃피고 있는 거 한번 영상 담아봤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예쁘게 잘 키우세요. 감사합니다.